압니다 언젠가 이 주면 오겠지 이번에 안 오면은 그냥 내가 나가서 좋은 음료수 사 올게요 내가 어딘지 짐작 가는 데가 있어 병원에서 팔지 않던가? 어 이거 각이다 온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왔다 이거 진짜 진짜 동료 되기 힘들다 너 거기다 목소리 왜 남자냐? 최곤나비 이러는데 드디어 오네요 닉네임 완전 최고 우리 완전 어쩌고 있지 않냐? 완전 멋져였나? 쌍엄지척 쌍엄척 보라나비 평범하네요 승천나비 야 쌍엄지척 괜찮다 근데 난 네 이름 이런걸로 짓고 싶지 않아 근데 난 네 이름 이런걸로 짓고 싶지 않아 니 이름은 요카스야 넌 이거밖에 없어 넌 이거밖에 없어 다른걸로 부르고 싶지 않아 요카스야 일로와 너때문에 날라간 요카스가 몇 갠데 요카스 정제해서 꿀 한통 나오겠어 너때문에 날라간 요카스 그래서 멤버를 네 내 생각에는 에 에 메미를 빼려고요 메미를 빼거나 이 용룡이를 빼는데 용파리를 빼는데 내가 보니 용파리는 좀 세질 것 같거든요 사실 메미를 빼서 메미가 딜이 약하 메미가 딜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이렇게 갈까 합니다 이렇게 갈까 합니다 3힐러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3힐러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아니면 완전 멋저를 빼고 요카스를 넣어도 돼요 요카스가 얘가 대체할 수 있거든요 방어력이 왜이렇게 낮냐 뭐 얘가 템껴서 부는 거긴 하지 뭐 뭐 얘가 템껴서 부는 거긴 하지 뭐 뭐 얘가 좋은 게 좋은 게 어 빙이가 좋아 얘 무더신 좋아 빙이가 그리고 힐도 하나 더 있고요 그냥 어 그냥 얘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얘를 그냥 어 뭔가 그 필요한 뭐가 있을 때만 넣고 얘를 빼고 그냥 아 메미 언제까지 메미를 의지할 수 없어 수카리 갈까? 수카리 방어로 너무 떨어지는데 수카리 방어로 아니 용파리를 용파리 진화할 때까지 좀만 참을까? 아니야 우리 얘 이게 전설이 있으니까 용파리 예쁘고 힐러 둘이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안 좋은데 힐러 둘을 이렇게 놓을까? 이렇게 놓을까? 이게 나와 이게 장비를 힘올리는 걸 좀 껴줍시다 다 어디갔어? 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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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엄청 옛날에 잡은 애라 가지고 저기 있어요 메미 어? 아닌데? 이 메미가 아니야? 메미 메미 어디갔지? 메미 어디갔냐? 레벨 순 아니잖아 이거 메미 C랭크였어? B랭크 아니었어? 아 여기다 여기다 장비 벗어 널 부른 건 그냥 그거 때문이야 수카리는 이것저것 다 되는 거 같아요 요술은 요력인가 힘이 아니라 저쪽인가 잘 모르겠는데 속도를 올리는 것도 나을지 모르겠어요 방어력이나 속도나 될 줄 하나 얘가 피가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야겠다 좀 피가 낮아서 또 꺼졌네 피가 낮아서 바로바로 수리가 필요한 애가 우리 그 칼의 솜 옆에 있고 용팔이 몇 집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그냥 이걸 뒤집어서 아니면은 굳이 수칼이 아니어도 잠깐만 제일 넣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또 꺼졌네 멍멍이 같은 걸 넣는 게 나은가 엄청 세잖아 사자왕이도 세고 그리고 이 따갑냥도 얘도 이제 빼서 얘를 뺐까? 얘도 B랭크로 잘 싸웠다 이렇게 둘러올까? 이심전심 갈까? 이게 좋겠는데 이렇게 합시다 함께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 같이 앞에 서 있어야 함껜가? 아니면은 따로 서 있어도 그냥 이 6마리 안에 들어만 있으면은 함께가 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자 드디어 드디어 스토리 진행합시다 겁나 스토리 진행 진짜 오늘 스토리 4시간 3시간 동안 하나만 안 했는데 이제 가자 빨리 가자 이제 하자 우리 할 거 다 했다 정천사가 아니라 사원 사원 우리 맨날 뽑기하던 그 동네가 요괴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가보자 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 오네요 우산이지? 뭐가 있다 요게 거울인가 있다 가물치 한 마디? 그딴 거 없어 가물치란 물고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어? 시은이가 왔어요 난 이 앞에 있는 신목을 통해서 요괴의 세계를 갔었어 라고 그래? 윗스 신목에 있는 것은 요괴 엘리베이터 인간계와 요마겔린 길 같은 곳이죠 왜 가자는 거야?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거야 뽑기 아니었어? 이거? 비석인데 그냥 부탁합니다 아 열쇠가 갖고 있어 맞아 얘가 오 나무가 어? 뽑기 머신이 뽑기 머신 아니 오늘 거 안 뽑았는데 못 자요가 엘리베이터입니다 라고 제 이름 못 자요네요 이쁘다 아니 갈까요가 아니라 뽑기 너무 창렬해서 철거해버렸나 보다 좀 창렬하긴 했어 그 뽑기 머신이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 아무리 돌려도 와 뭐야 여기는 안 그래도 동네도 넓어서 지금 다 가는 게 힘든데 여긴 또 뭐냐 요마기에도 찾겠습니다 신기한 곳이네 눈알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 근데 왜 익숙한 느낌이 들지 어 꿈에서 봤기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고 해도 어 이곳은 다양한 요괴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곳 딱 선광역일지도 모릅니다 음 시윤이가 이 세계를 왜 꿈에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오늘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치워버리죠 암살하러 왔니? 요마기에 나쁜 요괴를 물리 오 카메라가 그냥 안녕 친구가 되지 않을래? 친구가 미역 춤추는 미역 요마기 어서오세요 요마기는 좋은 곳이야 평생 이 한 번은 와봐야지 한 번은 오겠지 죽으면 오겠지 여기 죽어서 한 번 오긴 하겠죠 거울 있고요 아잇 이 자식이 자느라 버프를 하나 반영한다 전파진 인간 한 번 들어가십니다 영업하냐? 얜 뭐야 후덱해 보이는 애가 있어 보살 없니 이쪽은 번개 아빠 요마기는 처음이니? 이러는데 어서 봐 요마기는 처음이지? 무섭다 여기 들어가기 전에 저장 좀 합시다 무섭다 갑시다 어 요마기 입구 1문 어 금 1등이네 요즘 뭔가 좀 이상해 2등이 콩치노 좋은 곳이지 요마기는 좋은 곳이지 어 너는 그전에 봤던 친구 없는 애 어 이묵이네요 이름이 왜 그 녀석을 여기 데리고 왔어 그 녀석 우리의 마지막 희망 오징어 회장님을 쓰러트리기 위한 회장님을 쓰러... 님자 붙이네 엄청 화가 난 것 같은데요 나쁜 짓이라도 하셨죠? 안 했는데 아무튼 이 앞으로 가게 할 순 없다 어 힘으로라도 돌려보내겠어 오 보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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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전은 아니고 뭔가 먹을 거를 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시면서도 안져주네요 싸워보자 한번 우리 새 멤버로 이 멤버로 가보자 좋네 요카스 요카스 힐 좋아 힐량 좋아요 그레이지 썬더 겁나 약해 야 왜 이렇게 약해 하자 우리 사자왕이는 강아지 가라 오깨비불 버스트 미스 아니 얘들아 연옥수는 겁나 쓰네 이무기 머플러 뭐지? 위험해 보이는데 빨리 끊어 얘들아 끊어 빙이 같은 거 하지 말고 끊어 예쁜 척 네 게으름불이고요 망했죠 얘 니네 미쳤냐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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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 이럴 줄 알고 내가 차마르고 있었지 가라 힐링 아우이씨 도움 안 되는 놈들 우와누 도움 안 되는 놈들 죽고 그럼 지금 hulle 잔뜩 굳이 mind agg 하 흔들 anything 아우 신 뜩 마운 뜩 얘들아 왜 게으름 갑자기 많이 피우기 시작하는 거야 안 하던 짓이래 왜 참하네 얘들 원래 게으름 피우는 애들이 아니었는데 아 또? 오? 끊을 방법이 없을까? 있겠죠 맞으면 전설이 죽을 것 같은데 불안하네 피 얼마나 남았어? 많이 깎았는데 이거 되게 아파요 이거 우와 이번엔 이번엔 제발 이번엔 빨리 써라 이거 이번에야말로 힐해라 힐해라 제발 그렇지 힐 각이다 이거 힐 힐 힐 좋아 좋아 이정도 힐이면 본인 힐하고 얘가 나쁘지 않아요 게으름 피우지마 제발 오우 오우 새 상승 좋고요 오우 새 상승 좋고요 아아 진짜 게으름 대박 회복술 조만간 또 뭔가 쓸 각인데 이거 불안한데 게으름 언제까지 부릴래? 오우 오우 아 안죽어? 어 죽을 각인데? 한 대만! 그렇지! 아 조합 나쁘지 않아요 진짜 성격을 개조해야돼 이거 성격만 개조.. 개조하면 돼요 이거 내가 성격 개조는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되겠다 말을 안들어도 너무 안들어야지 넌 누구야? 어 왜 그때 날 도와줬어? 왜 도와줬어 보다는 왜 지금 공격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되는거 아냐? 어 나니 앞으로 가야해 길을 비켜줘 어 민호 그리고 시윤 이 앞으로 가려면 너희는 진실을 알아야만해 이 요마계와 인간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애들한테 어 이 요마계에 사는 사람들은 염라대왕님 아래서 평화롭게 살았어 어 그래 수명은 길지만 끝은 찾아와 진작 말로 하지 진짜 왜 싸웠어? 염라대왕님이 돌아가신 뒤에 그 회장인 오징어 녀석과 그 무리들이야 아까 오징어 회장님이라고 하지 않냐 너? 흠 염라대왕님은 인간과 요괴가 사회중에 사는 세계를 바라셨어 요괴가 사는 거 때문에 만들어진 물건이지 네 근데 오징어 녀석은 요마계의 왕이 되어 평화를 무너뜨렸다 뿐 아니라 인간계까지도 지배하려 하고 있어 돌아가신 대왕님께는 아들이 있었어 하지만 그의 힘은 아직 각성하지 않았지 설마? 설마 충격의 진실 어류 아침 드라마 우린 그러면 우리는 그의 기억을 지우고 평화로운 인간계로 보냈지 잔라람 государ 서 설마 미노 어 넌 다른 인간들과는 달린 요괴 존재를 받아들인다 누가 니예비 염라대왕logo 그럼 너에게라면 염라대왕님의 아들인 시윤이 맡길 수 있을거라고 믿었어 쟤구나 요괴의 아들? 응 하는데 그거보다 뒤에 있는 애들 좀 힘이 필요해지면 날 불러줘 나도 도울게 오오오 아 그런 의미에서? 오 이무기 이무기 닉네임 붙여줘야지 뭐라고 붙여줄까? 에 닉네임 1번 일용소년 2번 머플러소년 소년은 일단 안빠지는구나 3번 2군 2군 4번 에이스 한쪽은 2군이고 한쪽은 에이스네 얘를 어떻게 할까요? 이군으로 쓸까요? 에이스로 쓸까요? 흐흐흐흫 2군이죠? 2군 넌 이제부터 2군이야 능력도 모르는데 에이스라고 부르긴 힘들잖아 나는 뭘 하면 될까? 글쎄 염라대왕이 되면 되지 않을까? 염라대왕자다 이제부터는 인간계로 돌아가세요 오징어에서 쓰러트린 따위 민호님에게 껌이니까요 정말? 역시 2군이가 잡니를 맡아 하네요 그래서 오징어를 쓰러트리러 가자고 일이 커졌어요 2군이 능력이나 좀 볼까? 에.. 에스랭크네? 레벨 35에 능력치봐 스킬 요적 게이지가 쉽게 찬다 막 이런거 달려있고 성실하고 협조적 겁나 센데요? 필살기 2무기 머플러 20 곱하기 10 야 거의 어 전설이나 비.. 전설이 비슷하네 전설이 약하네 필살기는 기술 레벨이 똑같은데? 오.. 1군이라고 할꺼 그랬나? 1군이라고 할꺼 그랬나? 이게 함께 면이란게 이렇게 한건가 싶으니까 한번 이렇게 라고 합시다 이케음이 되게 애매한데 이렇게 해야되나? 뭔가 스킬이 발동하면 발동했다 라고 뜨겠지? 와.. 이건 뭐야? 사이눈 요마계의 출근길 오그랑 비슷한거에요 요게가 긴 코 내 얘기로 들어봤나? 아 길어질긴데 괜찮나? 야.. 내.. 나한테 말하는것도 아니잖아 주갈주갈 주갈 주갈 에헤 뭐꼬? 내가 애초해 우선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뭐꼬? 그거랑카나 아우.. 설명충들 넌 뭐냐? 민페가수스 헤어스타일이 근사한데 깨물어버리고 싶어 저런네도 있네요 자꾸 웃어 맛있는게 잔뜩있다고 거짓말은 떨어져봐 일단 인멸견도 있네 인멸견도 있네 한마디 오우 야 이거 너 그거 아니냐? 만났던 애 아니냐? 만났던 애가 아니라 도깨비잖아 지금 보니까 남 남 우리 그 밤에 괴롭히던 애잖아 염라대원님께 이 요마하게 관리를 임명 받은 빨간 도깨비 돌아가셨다고는 하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할 순 없다 그러니 이 빨간 도깨비가 너희들의 심사일지 겁나 셌는데 이젠 좀 싸울만한가? 싸워야되나요? 뭐야 흠 너희는 그동안 36개의 부탁을 넣어줬구나 어? 야 이거 퀘스트 안하면 진행 못하는 그런 각이었어? 이정도면은 어 그래 통과겠지 앞으로도 그렇게 곤란에 처한 자의 힘이 되어주거라 통과시켜주겠다 자 가라 이거 퀘스트 안했으면 잔소리들을 까기겠네 오오 다행히도 그냥 통과가 됐어요 사람들도 안도와주고 뭐했냐 이런 소리 들까봐 약간 불안했는데 통과가 됐는데 여기는 S랭크 문이네 여기서부터 조금씩 위험해진다구 위험해보이는게 뭐가 있네요 잠만잠 쟤 뭐야 뱀같은게 별? 쌍꺽 아니야?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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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불을 먹어버렸어 어 어쩌긴 뱉어